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1번 출구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3시 40분까지 20분이 나오셔야지 미션 성공인데요. 현장 청취조사 저희가 이제 20분 이상 나와서 성공하면요. 오는 일요일이네요.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서울과 수원삼성 이거 진짜 빅매치거든요. 슈퍼매치 축구 경기 관람권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두리 선수도 볼 수 있고 정대세 선수도 함께 볼 수 있는 이게 진짜 빅매치인데 이한철씨 이거를 진작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어야죠. 왜 이걸 지금 얘기해요. 다 끝나고 진정한 두 대 애청자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냥 축구팬이 아니라 두 대 팬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아니 두 대 축구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대 팬이면 축구 좋아하면 안 돼요? 나 진짜 이걸 왜 지금 얘기한냐. 멋진 소식입니다. 좋습니다. FC서울의 승리를 신났네. 너무 신났네. 1번 출구 가서 부르세요.